자 5편 자 이제 무사히 가게 밖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나가면은 제대로 된 엔딩을 볼 수 없었기에 이제 다시 남아서 또 이야기를 진행을 해 가야겠죠? 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네 아 남아요 파티패스 왜 왜 파티패스가 또 나오지?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 남는다고? 어 파티패스를 찾았어요 아아 저 안내문이 나온 이유가 내가 여기 남겠다 라고 하자마자 프레디가 이제 저한테 파티패스를 주는 판정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렉은 또 뒤지게 걸리네 손은 왜 안 되고 있어? 이제 못나가? 아니 문은 계속 열려있어야지 가게 오픈 안해요? 어? 야 내가 한번 이거 선택 못했다고 영원히 남아있으라는 거야? 왜 왜 가게 문을 안열지? 아 이게 정식 오픈한 곳이 아닌가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미션이 뭐야 우리 이제 뭐 해야돼 이스케이브 더 피자플렉스 못, 못나가잖아 이제 아 파티패스를 얻었으니까 거기 가면 되나? 이제?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 거기 여기 여기 여기에 몬, 몬티 골프 몬티 골프장 메인으로 또가야 되네 어이구 귀찮아아아이구 귀찮아아아 어 근데 아, 이거 간만 올리니까 진짜 너무 좋다 어흐...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어? 어흐앗 어흑 아흐에 김사실 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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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근데 18만원이예요? 제오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으후 십만원도 아닌 십팔만원?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십팔만원이어도 좋아요 숫자가 좀 걸리긴 해도 후원이잖아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어 돈다발로 싸대기 때려도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돈다발로 싸대기 때리면 당연히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자 이제 몬티골프로 갑시다 몬티골프가 저쪽 네 내려갑시다 아 근데 이게 화면이 밝으니까 진짜 좋다 진작에 좀 올릴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올려서 플레이했을 거 아냐 아 근데 이게 좀 어두워야 원래 좀 긴장감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빨리 엔딩을 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빨리 합시다 오예 몬티골프 아 근데 이제 하나씩 이 진행되니까 되게 재밌어 그전에는 막 루트 꼬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오 여기 뭐야 이 시드니도건 어떻게 알았어 너 몰라 발이 그냥 막 이리로 가던데 뭐 있을 것 같다는 그 동물적인 감각 파티패스 오케이 파티패스가 완전히 바닥나고 이 나의 이제 몬티를 상대해야 되는군요 머리 reinforcing Ellie 여긴 약간 밀림이 컨셉인가봐 늪지대 어 컨셉 되게 잘 살렸다 된걸로 몬티는 이거 안먹히죠 세이브있네 세이브가 왓 왜 세이브가 안되지 몬티가 벌써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건가? 어 무서워 소리 뭐야 밑에 몬티있어? 아아 애네구나 아 무서워 야 어린애들이 이런데와서 어 이런거 보면은 막 다지러진다고 트라우마 바로 생긴다고 미친거 아니냐고 이 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거지 오 여기 굿즈상정 와 진짜 실제로 이런 가게가 있을 것 같 될정도로 디테일이 정말 높아 뭐지? 공이 녹았어 너무 오랫동안 보관을 해놨나봐 이거 봐 늘러붙었어요 지금 나름의 최적화 귀엽네 여기로 가야되나 아래로 내려가야되나 왜 세이브가 안되지 어디갔네 순서대로 갑시다 여기 1번이라고 대놓고 써있으니까 여기 약간 일종의 스테이지인가봐요 골프를 해서 넣을 수 있는 못 넘어가요 아니 아니 쟤 이동거리가 왜이렇게 아니 왜이렇게 뭐 여기 내려갈 수 있어? 오오오 내려가지네 오 올라가지기도 하는거고 대박 내일 좋다 걸리면 아마 치 치카가 오겠죠 몬티는 아직 등장을 안했으니까 아이꼬아!! 아우 소리지르면 안되는데 아우 목아파 냠ㅩ oll 모기 아직 다 안나왔단 말이야 아, 몬티가 나오네 몬티는 점프해서 공격하니까 잘 도망가야돼 아직 모기 다 안나와서 오, 화장실 어우, 눈 아프다 야 엄청 쨍하네 오, 뭐야? 오와와와 아, 왜? 에? 어디서 튀어나온거 어디서 튀어나온게 저 친구구나 어? 오이씨 미친 저기로갔다 아니, 세이브가 안돼요 세이브가 아, 이 계속 잡히네 아, 이 계속 잡히네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여긴 뭐지? 오오, 기대 오 드랍이다 문드랍인지 썬드랍인지 모를 이건 뭐지? 이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애 하지만 아무것도 없군요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다닙시다 뭐 빨리빨리 진행할 생각은 버리고 이 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오, 들어가지네 뭐지? 관통되네 디테일 허접한거 보소 이 게임은 작동이 안돼요 허어여 어어여 오오오오오 우와, 이건 뭐야? 아, 진짜 드럽게 안 맞네 아우 슬슬 악어솔이 이제 노이로제 걸릴 것 같거든요? 정신 나가겠네 여기도 숨을 수 있고 여긴 뭘까? 여기가 아까 거긴가 본데?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저기를 가야 될 것 같이 생겼죠? 아씨 걸릴까봐 무서운 것 같고 직원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여기는 조용하네 방음 시설이 잘 돼있네 시큐리티 오피스가 코앞이래요 이쪽으로 가면은 보안등급 올릴 수 있는 카드를 얻을 수 있는 일깨올깨! 허 허 어 어? 저기는 세이브 가능한가? 이건 뭐야 오 다른 스테이지고 아 여전히 세이브가 안되는데요? 어? 여기구나 시큐리티 오피스가 저장을 하고 싶은데 저장이 안보여 이 문 안열려 어? 어어떼? 랜driven 지금이야 빨리 열어 x3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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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밹 오케이 자리가 늘어났군요. 딱히 잘 안써서 의미는 없지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게임을 시작해야 돼요? 세이브도 안하고? 들어왔어. 여기서 업그레이드하고 빨리 나오래요. 바로 나가면 돼? 세이브 안 돼? 뭐, 뭐 여기에서 뭐 하는 게 없네? 오, 이것도 열 수 있잖아. 어? 어? 파즈 카메라야 이게! 마우스 키를 눌러서 전체 주변에 눈뽕을 선사해주세요래요. 1,2를 이용해서 무기를 바꿀 수 있어요. 카메라 어떻게 쓰는데? 아, 3번이구나. 카메라가. 아, 이거는 이제 맞추는 게 이제 점이라서 좀 힘든데. 범위 공격. 범위 공격? 범위 공격! 안 되잖아. 어, 된 거야 지금? 오, 된 거구나. 막, 막 두리번 두리번 거리네요. 그죠, 그죠. 봤죠. 어, 근데 충전하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리나 본데. 여기는 어디야 하는데? 오. 오. 이게 좀giving. 칼씸. 쁘인. cum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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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ixI dis 어디서부터야 아 왜 세이브 안 시켜줘요 와아아아 개 오반데 아이고 시끄럽어라 그래디 빨리와 너 왜 뒤에서 오냐 진짜 놀랬잖아 아니 플래시라이트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아아 그냥가 뭐가 중요해 제가 아이템을 먹었으니까 지 별로 안 중요해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만 궁금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돼 프레디가 아까 뭐라고 했죠 누가 좀 알려줄사랑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시큐리티 업그레이드만 하고 도망가면 되는건가 어디에나 프레이드만 써 그런데 나 배터리 없엉 아니 그리고 보안 로봇이 제일 있어야 할 곳은 이 굿즈샵 아니야? 어? 왜 여기만 없어 이거 이거 보안설정 잘못해놨네 자 미션 인베스티게이터 벤트 인 메이저 사이즈 오 여기가 어디야? 메이저 사이즈가 어디일까요? 난 진짜 세이브부터 너무 하고싶은데 세이브가 안돼 찾아야겠죠 저쪽을 안가본거 같은데 저쪽을 좀 가보자 에헤헤 에헤헤 오짓마세요 아닌데 여기 다 왔던 곳인데? 으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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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너무 무서워 아유 다 왔던 곳이네 한바퀴 쭉 돌았네 여긴 다 봤어 그럼 메이저 사이즈라는 그내어어어어어어억 스테이지를 다시 그 그 메인 스테이지로 가가지고 찾아야되나봐 몬티 골프 자체에서는 이제 그냥 카메라만 얻으면 되는거고 그 목적지환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메이저 사이즈가 어디 있을까요?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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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 씨브렁팅 절대 안맞아 자 한번 보자 어? 쟤 눈이 날아갔는데도 여기서 이러고 있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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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긴 먹히네요 눈 쪽을 쏘면 무서워 어휴 진짜 소름끼쳐 쟤 눈이 없어서 맞다 이거 안먹히지 근데 먹히긴 먹히는거 같은데 메이저 어? 저긴가? 메이즈 머시기 메이즈 레이즈라고 써있는데 메이즈 레이즈 저기 맞는거 같애 그리? 어우 왜껄려 여긴 뭐여 어 세이브다 에엥? 아니 아직도 안돼 세이브가? 야 이거 고장난거 아니냐 에엥 아 뭔가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 밖에서도 세이브가 안된다고? 버그 아니야 또? 세이브 안되는 버그?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티켓이 있어서 줬어요 잘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친구 문 열리고 메이즈 레이즈 메이즈는 미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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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지러워 ㅇ 알 zer 에엥 에엥 막다른길이야? 길이 더 없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 퓨 으 에엥 멈춰 엥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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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여기 중간에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저기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출구 찾아놓고 왜 다시 돌아가냐고? 넌 이게 출구로 보이니? 내가 나온.. 들어온 곳이잖아요, 여기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이씨 야, 여기에서 미로를 바꿀 수 있네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진짜 쓰레기 같은.. 아니, 기본적인 걸로는 안 되네 뭐 여태 왜 아, 근데 세이브가 계속 안 되네 뭐, 뭐 어떻게 하라고 방금 버튼이 뭐 떴었다고? 어, 그러네 이렇게 눈앞까지 바짝 다가가가지고 눌러야 되는 거요 아아, 있네? 죄송합니다 파인드 메이저 사이즈 컨트롤키 인 더 데이케어 티어로 데이케어 티어로 가서 컨트롤키를 찾아오래요 와아 진짜 와리가리 여기서 여깄다 데이케어 아, 여길 다시 와야 돼 근데 여긴 또 충전이 되네 아깐 안 되고 됐어? 찼어? 오케이 썬 플러시 썬 플러시 어떤 장작분이 알려주셨는데 드랍! 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탕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니까 얘의 이름은 문드랍이 아니라 그냥 문이고 얜 썬이에요 지금 사탕 광고한다고 썬드랍이라고 적혀있는 거고 그니까 얘는 썬? 얜 문이야 그냥 세이브 아직도 안 되네 어 이거 진짜 버그인가 봐 세이브 안 되는 거 다시 내려가? 안되나 보네 여전히 화가 나있군요 썬은 저기로 못 들어가게 해놨네 보육원 티어러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데이케어 티어러 아 여기랑 또 데이케어 티어러는 다른 곳이에요? 찾아보니까 6시 이후로 피자플렉스에 남으면 세이브 자체가 안된대요 아... 그럼 하드코어 모드가 이제 시작되는건가? 그렇군요 일단 버그는 아닌걸로 헉 플러시 베이비 시스터로케이션에 시스터로케이션에 남겨서 어 티어러다 오오오오오오 아니 근데 세이브가 안되면 그럼 원턴에 이걸 다 깨야돼? 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야? 으아아아아아 아 Restaurant 뭐야 여기 벌레도 있어 이게 왜이렇게 떨어 그리고 왜 안먹어제? 엇? 얘 어떻게먹는거지? 어떻게먹는거지? id 어, 여기는 뭐하는 곳이야? 쓰레기 위로 올라가서 먹어야 된다고? 으으으와아 으으으악 어, 쓰레기 밟는 소리 되게 리얼하다 어, 방금 떴 프레디 마스크? 우리 이제 안 걸릴 수 있어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은 애들이 안 덮치거든요. 복시 빼고 저기 밑에 있다. 밑으로 내려가자. 업그레이드 많이 해놔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 여기에서 나오려나? 열쇠가? 아니네요. 일단 저 가방은 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 프레디가 상자의 위치를 다 알려주니까 찾아보자고 안 열려요. 거의 열린다. 와.. 대박 놀이동산 있어.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아 놀이동산 있어가 아니라 여기 우리 그 문이랑 써니랑 같이 놀았던 곳이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거 뭐 먹으려고 했다가 문한테 걸려가지고 죽은 곳이네요. 여기가 그쵸? 여러분들도 가보고 싶죠? 이런 곳 아 저 희뿜이랑 이런데 진짜 놀러가 보고 싶어요. 갈 수만 있다면 안 열려요 아이 배터리 없는데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자 화장실 문 하나도 안 열리고 여긴 뭐지? 여기는 극장 바깥인데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만난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티어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제일 좋은 일을 하면 좀 더 넘기게 잇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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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없어 배터리 배터리 얘들 왜 이렇게 부산스럽게 돌아다니냐 아 아 깜짝이야 좀 아잇! 아 진짜 와 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열리나? 어? 아아 여기가 잠겨있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네 이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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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래서 올라온 아예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2층으로 어떻게 올라가더라 아 야 어... 자 여기 반대편으로 아 일단 숨자 나 너무 무섭다 지금 이게 오고있는게 프레디인지 그 몬티인지 모르겠어요 아 경비 로봇들 진짜 좌우로만 움직이게 해주지 저건 진짜 아닌거 같애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게 맞는거기는 하거든요 저렇게 구석구석 찾아야죠 그죠? 아 너무 빡세 왜 안와 프레디 아저씨 일로와야죠 왜이렇게 느려 터졌어 자 짜증내지 말고 몬티 소환됐어 아 아 아 누가 이렇게 생긴 인형을 사여 개무섭게 생겼구만 눈 튀어나온가봐 어? 안 움직이는 애들 맞지? 오 움직이네 왜? 아 아 아 아 난 프레디니까 애들이 인식을 안하겠지? 아 됐다 가자 어 애들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네 아 좀 궁금한데 이런데 뭐 화장실이구나 빨리 가자 배터리 없다 어 열심히 움직이세요 얘도 신경 안써요 왜냐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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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돌아가자 다 왔어, 다 왔어. 배터리 3개? 충분해, 충분해. 가서 충전 한 번 하고 가면 돼요. 아, 이 경비 로봇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네. 쩐다, 진짜.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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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메이즈로 바로 가면 되겠죠? 저, 확, 확실한 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요. 이렇게 두 개 어, 맞아. 이렇게 두 개씩이 한 줄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 보여요? 이렇게가 한 줄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위고 이게 아래, 어? 잠깐만 이거 옆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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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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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위 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게 지금 화살표가 설정이 돼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레버를 누르면 이제 가로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거냐면은 자 지금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잖아 이 두 줄만 봐요 이 두 줄을 보면은 이게 1번 라인이란 말이에요 1번 라인 1번 라인인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아래쪽으로 누르면은 이게 전체가 한 칸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한 칸이 아래로 내려와요 지금 이게 봐봐 이게 아이스크림이잖아 아이스크림 벽이 1번 아래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리고 이게 맨 위로 올라가요 봐봐 내가 내가 눌러볼게 자 내려왔죠 아이스크림 내려오고 얘 위로 올라갔죠 컵케이크 뭔 말인지 알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방벽을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로로만 움직이면 이게 길이 안 만들어져서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하고 있었는데 가로로 움직일 수 있네요 가로로 정말로 모르겠다고?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되면 난 이제 포기해야돼 이렇게 하고 여기서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아아아아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많은 색의 타일들이 있는데 이것만 색이 다르거든요 이거네 이것만 유일하게 갈 수 있는게 있네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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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록색 있잖아요 어디갔노 네,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올리면? 초록색이? 어디가 왜, 왜, 왜 저기가 있냐? 뭐야, 잠깐만 이거 카메라가 아, 카메라가 잘못됐네 어 이게 맞았네 내가 다른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 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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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연결이 돼있어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저기로 갈 수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문이? 문이? 두 번째 줄을 열어서 오케이, 길 열었다 자, 갑시다 아, 여기 막혀있어요 개같은 게임 오른, 오른쪽 문으로도 갈 수 있나? 오른쪽 문으로 가자 오른쪽 문으로 가자 으잇 아, 아, 제발 뭔지 소환되진 않겠지? 이런 거 색깔이? 됐다 아아 힘들었어 왜 안가져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또 뮤직맨이 올거야 새끼 뮤직맨 왔다 와, 근데 진짜 세이브 안해줄거야? 이건 뭐지? 저거 맞추는거 아냐? 뭐하는거야 이게 어? 어? 뭐, 뭐지? 저거 내려가야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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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어? 눈은 왜이렇게 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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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어? 이거 뭐 어떻게 뭐해야되지? 뭐하는건데? 이게 뭔데? 어? 뭐야, 어디서 자, 됐다, 뛰어난다 어디갔어 이 총으로 뭘 해야되는거 같은데 이 총으로 뭘 해야되는거 같은데 점프질하는거 같은데 어디서 나는건지를 모르겠네 아니 애가 안보여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일단 제 위치를 파악부터 해야될 아니 왜 안보이지? 어? 어, 잣됐다 잣됐다 잣됐다, 쟤 레이저도 안통하잖아, 지금 쟤 막 점프하네 왜 중간중간에 점프해, 저 자식이 제발, 나 여기서 정말 죽고 싶지 않아 제발 알려줘 쟤 어디가 어, 나 이거 발견 못했나본데 발견한거야, 뭐야 자꾸 휑휑 소리가 들리는데 쟤는 이상한데로 가 채팅을 보라고 채팅을 보라고? 아니 채팅을 볼 시간이 없어 애가 막 미친듯이 점프한다니까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진짜 한번만 죽으면 게임 끝나요 제발 저 바구니에다 총을, 총을 쏘라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 어, 뭔가 반응이 있긴 있어 지금 띵띵 소리 나거든? 오, 샛더팍 유 마더파더 젠터맨 니네 부모님만 스무강하시고 건강하셔라 스바라샤 닫지? 오케이 다 쏘면 망가지는구나 오케이 연속도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어디있어 저게 총을 다 넣어야 돼? 저기다가? 어디있어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엇 어 하ically 빅 gladly Stefan 나한테 뛰어오고 있는거냐? 아니 이게 진짜 판정이 이상해가지고 나한테 뛰어오고 있는건지 엉뚱한데로 가고있는건질 모르겠어 저거 봐 쟤 또 이상한데로 가잖아 다 넣은거야? 나 지금 된거야? 나 지금 된거야? 다 넣을 필요는 없었구나 이제어떡해 이제어떡해 빨리 얘기해 빨리 스포해 흔수해 빨리 빨리 여기로 오면 되요? 버튼을 누르라고? 무선 버튼! 어? 어? 오오오오? 아니 공이 저렇게 많았어? 어? 어? 야 이거 허기허기 따라했다 으흐흐흐흐 어? 이거 허기허기가 먼저 했는데 와 잡았어 드디어 나 이제 세이브돼? 어 무대쪽으로 떨어졌네요 팔 팔 팔 팔주세요 팔 어디있어 이거야? 이거냐? 팔이 아니라 다리인데 다리 가져가면 되는건가 다리쪽에 팔이 있어?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이 게임은 진짜 하아 하아 이 뒤쪽의 시대는 있을리가 없고 자 기분좋게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내려가요? 무대에서 기분좋게 깼고 이제어떻게 나가지? 저기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이거 어케 내려감? 아! 아! 아 여기있네 와 그래도 원투로 깨서 다행이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아 여러분들 덕분에 아 거짓거리 안하고 왔어요 지금 프레디 하고 비켜임마 나 프레디야 어디 길을 처맞고 있어 건방진 경비원 로봇 주제에 나 이 피자 가게에 데스타 프레디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어? 너네 여기 지금 취직도 못해 여기 맞아 근데 길 어 맞다 세이브되나? 안되네 와아 진짜 세이브 이제 엔진 볼 때까지 안되는거야? 하아 하아 씨 방구 깨는 소리 뭐예요? 제.. 제가 지금 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똥방구 계속 끼고 있거든 살짝 팬티에 묻은 죄송합니다 드립은 여기까지 자아 그럼 이제 걸려도 딱히 문제없지 않나? 아니다 고장난 몬티가 나한테 올 수도 있어 아닌가? 몬티 이제 안나오려나? 걔 하반신 날라갔잖아 어 뭐 움직이지도 못할텐데 아 메인으로 메인 스테이지로 다리가 날라갔으니까 기어올려나? 어쨌거나 경비원한테는 최대한 걸리지 맙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프레디 다 수리하면 이제 뭐 어떻게 될라든가 모르겠다 보자 가늠이 안되네 경비원한테 걸리면 록시랑 시카는 올 것 같은데 경비원한테 걸리면 록시랑 시카는 올 것 같은데 몬티는 올지 모르겠다 세도 여전히 안돼요 와 여기에서 실수해가지고 죽으면 자 자 선언할게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실수해서 죽었다 뭐 뭔가를 해서 뭐 뭐가 됐든 일단 죽었다 태초막을 간다 바로 끕니다 알았죠? 절대 다시 안할거에요 근데 그만큼 신중하게 하긴 할건데 진짜 나 할만큼 했어 나 할만큼 했어 팔을 열 재요 장면이 이쁘게? 이거 어때? 다시 다시 응 괜찮으세요 ㄷㄷ 마실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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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애 와 평소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게 세이브 안된다 그 하나만으로 긴장감이 막 와아 끝난다 그래도 완전히 끝났어 몬티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모든 세사슬을 다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애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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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져있던 거의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네요 그죠? 크리디 크리디 멍청해서 여기 이거 몬티팔인 줄도 몰라 세이브 먼저 하라고? 세이브가 돼? 세이브 안되잖아 이제 안돼 와 그냥 끝까지 안되네 하아 하아 그게 어디야? 일단 가볼게 할 수 있는거 다 해보자 아 유튜브에서 다 거기로 간다고? 아 아니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을 제 채널에서도 똑같이 보게 할 수 있죠 빨리 갑시다 딴 데 보지 말고 거기 부터 갑시다 어이어 어이어 갑시다 아 엔딩 볼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진부한 루트? 환영입니다 욕실지 않겠지? 후반이라 세이브가 잠긴거면 세이브 스테이션을 다시 키난 방법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 그럼 그거부터 하자 아 세이브 스테이션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세이브만 되면 나 지금 뭐 더 할 수 있거든요 세이브가 안된다고 그래서 그냥 엔딩 하나만 보고 빨리 보고 끝내려고 했었던건데 아 여기다 이 계단 아래쪽이네 이거 왜 떨어져있지? 이걸 집으면? 이걸 집으면? 그니까 버그를 이용한 세이브인거네요 야 시간 예전으로 돌아갔어 5시 15분이 되면서 와 어이 털려가지고 세이브를 강제로 버그로 할 수 있네 세이브를 강제로 버그로 할 수 있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면은 몇시로 돼있어 몇.. 몇시인지 안나오네? 5시 15분으로 돼있네? 그럼 스토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건가 혹시? 아예? 그..그건 아니겠죠? 일단 세이브 아무거나 찾읍시다 세이브 세이브 뭐가 됐든 세이브 스토리 진행도는 유지가 돼요? 또 그와중에? 아 세이브 됐네 대박 얼마만이냐 와아 와아 록시는 또 눈이 부서져있는 상태일테고 그죠? 그렇겠죠? 한번 잡아..잡혀봅시다 록시 상대를 좀 볼게요 이게 진짜 얼마나 똥겜인지 이제 좀 가늠이 계시죠? 여러분 뭐.. 걸려도 안..안와 록시야 록시야 록시야아 어쨌든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그러면 어.. 뭐..뭐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마음껏 돌아다닙시다 우리가 아직 안한게 로케이트 더 로딩독 컨트롤인데 이제 저기를 다시 가야되는걸까요? 록시 이제 스턴 안먹힌다고? 잘 쏘면..얼굴쪽에다 쏘면은 먹히는거 같던데? 다시 한번 싸워보자 나 궁금해 우연인지 아닌지 이 녀석이 오..안 먹히네 확실히 안먹히네 소염 뻔하디 뻔한 시크릿 엘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디있는데 그거 좀 알려줘 록시 웨이스웨이로 다시 가야돼? 아 미안하다 내가 또 채팅을 안보고 있었나보네 아..새끼 일 안하네 이거? 이 녀석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시크릿 엔딩이 진엔딩이랑은 또 다른거죠? 차라리 죽는게 더 낫지 아가? 세이브했잖아 아까 레디야 일리와봐 얜 또 어디서 뛰어댕기고 있는거야? 어 수고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이씨 프레디 너였구나 어 뭐야 거기 열 수 있었어? 야 어디가 인마 이리오라고 네 주인 여겠다고 아이씨 애들 다 이상해 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요 여러분 어떻게 아까 아까 머리 얻은 곳? 머리 얻은 곳 저쪽 아니야? 이쪽 안이네 완전 반대편이네요 저어 쪽 계단이었네요 저어 쪽 계단 흠 일단 어차피 세이브가 돼있으니까 엔딩 여러개 한번 보자 볼 수 있으면 너무 까다롭지만 않으면 다 볼게요 제가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뭐야 왜그래 문화 진정좀 해 너 미친놈 같애 다시 가서 우리 여기 저번에 갈려고 했는데 문 닫혀있어가지고 못 갔던 곳이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어 몬티 팔이 없어서 못 갔던 곳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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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뭐였어 방금 조심하래요 여기는 뭐 안전 그게 어? Are you sure? 어차피 세이브 했으니까 뭐 그래 무서워 나 탈래 뭐지? 아니 아름다운 시설 아래쪽에 왜 이런게 있냐고 아니 아름다운 시설 아래쪽에 왜 이런게 있냐고 호잉 허어 대박 한번 내려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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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일로와 나 무서워 흠 여러분 스포 이제 더이상 하지마세요 훈수도 두지마세요 그냥 봐 아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어 이거 틀면 얘네 작동된다거나 그런건 아닌거 같고 흠 와 여기 경비봇이 있어 이런곳에도 제 상태가 많이 안좋아보이는데요? 쟤한테 걸려볼까요? 쟤 얼굴 좀 보고싶다 얼굴 헉 너무 무섭게 생겼어 무서워 어이구 왜 왜 난리야 나오는거 아니지 여기가 지금 뭐죠? 프레디 바즈베어스 피자플레이스 옛날 옛날 피자 가게인건가? 이거는 약간 그거 따라한거 같은데 아까 떨어진건 허기원씨 따라한거고 이거는 지금 해피버거 그 공포게임 따라하는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지하에 낡은 가게에 묻혀있었잖아 야아 이거 다 따라했네 게임 아니 아니 발전기가 몇개야 이런 미친 왜 왜 왜 충전이 안돼 아 발전기가 꺼져있어서 그런가 이제 충전되요? 오 오 현실 고증 응 문 안열려요? 철문은?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무섭다는? 에 에 무섭다는? 손수 절대 두지마 나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야 어 되게 궁금하고 약간 좀 흥분되거든요 이런 이런 비밀 멋있갱이 이런거 보는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작분들도 그렇고 근데 알고있는 사람이 에이 여기에서 뭐 나오는데 크크루핑뿡 빵뿡뿡 바로 삭제 뒤진다 진짜 내려가 봅시다 헉 여기 온적이 있었대 프레디가 헉 여기 온적이 있었대 프레디가 내 친구가 여기 묻혀있대 에 뭐야 이게? 왔다 에잉 뭐야 아 프레디를 타고 간 상태로 내려갔었어야 됐나? 에헤이 이거 다시 했었어야 됐네 아니 다시 했었어야 됐네가 아니라 다시 해야되네 프레디도 정료가 너무 많아 자 프레디를 타고 내려가볼게요 아 나 아까 좀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못봤는데 와아 이게 뭐야아? 자고 있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여기 화가 나고 어 뭐야 어 뭐지? 어 얜 누구세요? 뭐야? 스프링트랩이야?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프레딘 또 왜이래 저 친구가 누가 봐도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죠? 야 근데 프레디 왜이러냐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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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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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어 어! 해킹 나간다! 프레디 해킹 나간다! 프레디 해킹 나간다! 어hhh 어깨하누 어깨하누 일단 버튼을 눌러봐 버튼을 눌러봐 나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버턴 누르면 괜찮아지는거에요? 헉 뭐야? 이거 쉐도우 번이야? 스프링 트랩도 아니고 얘 뭐지? 뭐어? 아 미안 뭐야 여기 타격 판정이 있네 탈 수 있어? 워치 더 벤츠 아아아아 아 막아야돼 자 해킹하는거 막아주고 벤트를 아 이게 지금 cctv보면서 막아야되는건가? 벤트배터리 지금 다다른거 맞죠? 이..이러면 안되는거죠? 문 계속 닫아두면 안되는거죠? 왜 울어 일단 버텨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또 또 왜 울지마 오 불 불 불타는데? 죽은건가? 아닌가? 깨아이고 쟤 어디가 뭐지? 잘가 나가는거 아니었어? 나 여기 나가면 어떻게 되지? 안나가 쟤 왜 왜왜왜왜 나한테 와 그만 달려와 그만 달려와 잠깐만 들어가 있을게요 오유씨 그래도 애가 젠틀해 어? 나 왜 내려 나 왜 내려져? 나 왜 내려져? 나 왜 내려져? 나 왜 내려지냐고 야 언제까지 쫓아와요 저 인간 나 오 프레디가 막아준다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 애초에 이판 망했어 재기랄 다시 처음부터 하는 수 밖에 없나? 너 어디서 누가 누가 너 괴롭히니? 오케이 버텨보자고 아니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저 쉐도우번이 언제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 저거 둥글게 둥글게 프레디 막아줘 오시 오시 저렇게 계속 불태우면서 쉐도우버니한테 데미지를 주는거야 그럼 언젠간 끝나겠지 계속 데미지 주고 있는거잖아요 그죠? 뼈다 제대로 뼈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불황탱 얘가 해킹중에만 불을 붙일 수 있나봐 따따따따 잠시만 쉐도우버니 어디갔어 모니사에 안잡혀요 지금 모니사에 안잡혀요? 들어오는거 아니에요? 어? 어디서 해킹을 하고 있는 여기네 오케이 불타고 아 근데 록씨 원래 들어오는거 아니지않아? 아니 진짜 이렇게 하는거 아닌거 같은데? 걸리겠다 걸리겠어 와 씨 아.. 된거 아니야? 와 아 내 배터리가 계속 달고있어 어? 얘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케잇 깼어 깼어 원투 그렇지 그래서 너 누구세? 왓더헬 헐 아니 서로 같은편 아니었어? 아니 이게 정체가 누군지 아 이게 문서를 읽어보면은 정체가 누군지 나오려나? 별 두개 오오오오 히든엔딩 아 스프링트랩이 맞아요? 아니 근데 야 엔딩 엔딩 내용은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내용인데 엔딩북은 실화에요? 정말 알 수가 없다 로드게임 흠흠흠 우리가 세이브한게 이거군요? 오토세이브는 지하로 데려갔을 때 세이브고 흐흐흐흐흐흐흑 지하에서 그냥 저렇게 달려나가고, 그러고 끝난다고? 진짜 엔딩도 너무 납득이 안되고 진엔딩 보면 그래도 납득이 되겠지? 그냥 약간 부가적으로 만드는 엔딩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프레디하고 주인공하고 같이 탈출하는 씬이 있는데 날라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도대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난 아,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그 장면이 있는데 내가 그냥 ESC를 눌러가지고 그니까 엔딩 크레딧 뒤에 나온다고, 그 장면이 엔딩 크레딧에서 봐야되는 거네? 야, 그럼, 그럼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번엔 좀 정석대로 플레이 해보고 엔딩 크레딧 다 볼게요 자, 드가자 프레디, 몸속으로 드가자! 이렇게 보이는구나 야, 이거 게임 엄청 쉬운데? 야, 이거 어려울 수가 없지 않아? 어디 어 알았어 야, 여기로 온다, 이거 여기로 온다, 이거 갔어? 아니, 이거 문 한 번 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니까, 들어오기 일부 직전에 닫아야되네 다시 갔네요 같이 나가지, 아비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오늘 잠그지 말고 숨으래요 어떻게 해요 오늘 잠그지 말고 숨으래요 어떻게 해요? 쟤 뭐하노 버그 걸린 거지, 지금 아, 쟌 아, 쟌 야, 그리고 아까는 이런 공략 안 알려줬잖아 좀 가라 좀 가라 알려주지 말라메요 아니, 너네 말고 얘네 말이야 막, 얘,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이 얘기 안 했었잖아요 지금 하잖아요 아까 버그가 걸린 거 맞네 이렇게 했었다고? 어, 나 걸렸 이렇게 살았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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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디를 구심점으로 삼아 둥글게 둥글게 아, 이제 슬슬 또 나와요 또 어디서 해킹질이에요 아, 이씨 이런 장면 보려고 다시 한 게 아닌데 그냥 죽고 다시 할까? 정석으로 아, 이게 뭐냐고 아니, 이게 한 번만 가지면은 무조건 버그로 빠지니까 아니, 아예 그냥 록스가 들어오면 바로 죽게 해주든가 이게 뭐야? 피지컬로 그, 버그를 극복하게끔 만들어놨어 게임을 크레딜 타고 전기 그, 충전하러 가보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안 돼, 씨브레 이쪽도 안 돼? 안 돼 아, 타고 나서 치카 목소리를 내자고 사자, 후! 배터리 다 됐어요 나 죽는다 이제, 진짜 죽는다 아니, 아아아악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니, 공략을 좀 잘 알려주든가, 게임에서 아니, 이때까지는 튜토리얼 그, 뭐야 안내창 잘 떴으면서 왜 여기선 안 뜨냐고 빨리 내려라 현기증 난다아 뱃돼지 열어 재껴 빨리 이생 뒤로 다 됐어 그, 히트 소리내고있어 이씨 진작이 끝났는데 빈해놓고 내가 빤히 쳐다보면 너 손 흔들거지 뭔가 귀여우네 음 이게 몬티구나 방금 뭐 지나갔는데? 여기로 들어온거 아니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오고? 뭐야 왜 자동으로 내려져? 아 해킹중이구나 이렇게 온 다음에? 사자우 하면 가는구나! 오오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왜 배터리가 다 다 아 이게 한번 고함을 지르면 배터리가 바닥나네 아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좀 게임다운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케이 해킹도 멈춰주고 뼈 하나 주고 싶다 우리 치카 미안해 잘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어? 헐레리오? 뭐야 이거 그냥 그냥 가까이만 안다가 가면 되는건가? 제가 피해서 움직이라 이거지 아니 미치 와 빡세네 아 이래서 이래서 버그와 버그가 아닌게 공존했다는 얘기구나 아 이게 본편으로 제대로 하니까 난이도가 되게 어렵네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촉수 나올 때 그 밖에 있는게 제일 안전한거 같애 여기 있자 이거 로XXY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창문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애 창문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애 멈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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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 어 뭐야 왜 안나가져 왜 안나가 왜 안나가? 왜 안나가? 어 아 놀래라 이씨 좀 아 버그 진짜 빨리 하이파이브 해줘 쟤 어디가 아 이제 촉수 나오나? 아 이게 진짜 어디가 안전하냐? 진짜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아 저 안전한 데가 없어 치카 하이 쩝 아 이거 쏘면 또 버그 걸릴려나? 우와 멈춘 상태로 나가네? 쩐다 역시 우리 치카 강이네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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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으면 되려나? 아니 쟤 범위가 진짜 엄청 넓은데 저거 어떻게 피해? 여기 나가자 일단 아 불안해 어디가 침대 뒤에 있으라고? 저기 위에서도 내려올거 아니야 왜 촉수가 안 나와? 나오는 소리만 들리고 안 나오는데? 또 내가 밖에 있으니까 버그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 아냐? 얍! 어! 아 이제 나오네 버그 걸린 줄 알았잖아 아니 근데 나오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왜 안 나오지? 뭐 안 나와주면 나와야 땡큐지 기다려 애들이 애들이 오지만 않으면 내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 촉수 안 나와 가까이 가면 나오나? 오! 이제 나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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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참 뭔가 기획은 잘했는데 시스템이 너무 허점투성이야 시스템이 너무 허점투성이야 촉수 안 나오는 거 봐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에잇 빨리해라 쉐도우보니 화이팅 가까이 가야 열리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그거를 실험하기엔 또 하고 싶진 않아요 끝났네 자 엔딩 크레딧 보러 갑시다 어차피 유튜브에서는 다 자를 거니까 말을 아낄게요 그냥 자 난 버그를 이용한 거 아니에요 정석 플레이 한 겁니다 다들 아시죠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촉수를 어떻게 피하지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게 저 복도로 나가는 거였잖아 저건 절대 버그가 아니에요 막 몸을 낑겨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복도가 열려있어서 나갔을 뿐이야 아 버금 산뜻하네 제가 이게 엔딩 크레딧 다 끝나고 영상이 나온다 이거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 이때까지 봤던 쓰레기 같은 카툰 엔딩에 비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난 지금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아니 이렇게 투입된 인원이 많은데 말이야 어? 누가 망친 거야 이 게임을 와 진짜 사람 많다 별 3개 엔딩 볼 거냐고요? 아 근데 제가 은연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별 3개 하려면 한 번도 죽지 말고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아닌가? 그건 그냥 소문인가? 아 아니에요 오케이 다행이다 소문이었구나 드디어 드디어 엔딩 크레딧이 끝납니다 영상 나오나? 오오오오 뭐야? 생각보다 굉장히 고퀄이에요 근데 프레딧 건물 밖으로 나가면 멈춘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야 이게 다에요? 그냥 그림을 그려 아니 뭐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저러고 숨쉬고 있다 끝났는데 야 아니 고작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다시 하라고 했어? 아니 나는 약간 밖으로 나가가지고 둘이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짧은 한 10초 남짓의 영상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건 그냥 동산에 앉아서 제 배터리 닫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와중에 재미는 있어가지고 3시간 했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했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별 3개의 엔딩을 볼지 안 볼지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할게요 녹화 종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